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nfessions 생컨이천제 267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문제 63-1-1이에요. 구동사하고 관련된 문제에요. 그래서 1329번 The Solution 해결책은 Both parties 양측이 양당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건 참고 견딜만한 것이었다. 그런 거니까 그 해결책은 받아들일만 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꽤 심한 심하게 역사를 자꾸 흔드는 거죠. Pryable 깨어지기 쉬운 프렌저블 이거 또 뭐 프레저리랑 비슷하죠. N자 없애고 프레저블 프레저블 프레저라고 비슷하죠. B 없애보면 프레저라고 비슷하죠. 깨지기 쉬운 트렌치한트는 신라라는 거죠. 원래 트렌치코트는 잘른 코트를 말하죠. 거기서 온 거고 답은 지탱 가능하다. 받아들일 수 유지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B번이 답이 되겠네요. 유지할 만하다. 해결책은 지탱이 될 만하다는 거죠. 양측이 다 받아들이니까. 참고 받아드렸으니까. 이런 거죠. 내려가보죠. 내려가보면은 Lip with 나오고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Parableize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여기 분쇄하다 가로로 만들려다. Reprehensible는 원래 프리핸드가 잡는 거죠. 리는 강화사고요. 멱살을 확 잡는 데서 나온 거야. 멱살을 확 잡고 비난하는 게 Reprehensible예요. 테너블 지지할 수 있는 또는 견딜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왜? 테네르가 Hold, To Hold it. 트렌치한트는 불어에서는 복잡한 건데 여러분이 트렌치코트는 일반 코트를 딱 잘라놓은 거죠. 이게 트렌치한트는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치코트처럼. 그래서 통렬한 또는 효과적인 뚜렷하게 자른 게 보이는 거죠. 언테너블. 이건 아까 테너블이 안 되니까 언테너블 지지할 수 없는 거고. 프라이어블. 부스러지기 쉬운. 이거는 크럼블 해서 부서 뚝뚝 떨어지는 걸 말해요. 프라이어블. 비슷해요. 그런데 프렌저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부서지기 쉬운이에요. 여기 프레저라고 비슷해요. 프레저를 프레저를 프렌저블에서 N과 B를 빼면 프레저를 되는 거예요. 프레저를 역으로 프렌저블은 N자 빼고 L자 빼고 이거 빼면 거꾸로 프레저를 되는 거죠. B자 깨면. 그래서 프레저를 프렌저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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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저를 이게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플랑게레가 투 브레이크라는 뜻을 외우면 프레저도 같이 외워지는 거죠. 플라이어 탁팔 수도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프라터는 브라더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대 불어에서 뭐가 됐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우리가 신부님을 father 신부님 부르죠. 다 삭팔 수도사들끼리는 아 형제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라이어는 원래 프레터. 프레터. 브라더에서 온 단어다 이런 거죠. 여기 뭐 프레저를 프렌저블 그 다음에 여기 뭐 브리틀 그 다음에 크리습 플라이어블 이렇게 다 갖다 놨는데 뭐 참고로 읽어보세요. 그 다음 1330번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나로울에서 항상 도덕 미덕은 아니다. 때로는 미덕이라는 거죠. 때로는 항상 미덕은 아니고 때로는 미덕인 거. 2번이죠. 마데스 겸손 그런 거. 이건 자부심. 오만함이건 아니고. 솔직함은 또 이것도 되긴 되죠. 근데 솔직한 건 항상 잘난 척하는 거. 쉼. 사기. 뭐 어디서 집어넣어보죠. 겸손은 항상 미덕은 아니다. 나라 타임즈 웬니 스피커포. 구동사문지잖아. 스스로에 대해서 큰소리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다. 이게 맞는 게 마리스트가 되는 거죠. 마리스트. 프루드. 고상한 채 하는 거. 이게 뭐 고대 불어에서 프루드폰. 프루드펜에서 왔다는데 뭐 어려워요. 아무튼 여러분이 프라우드. 자부심. 프라우드하고 좀 다르죠. PROUD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냥 자부심은 있는지 않은 거로 기억하시면 돼요. 프루드의 프루드의 향사 붙은 거고. 프루덜리의 명사 붙은 거고. 이게 명사로 프라이드로 여기서 자부심 오만으로 옆에 나왔던 거죠. 코우캣트. 요염한 여자. 바람둥이 여자를 코우캣이라고 해요. 마리스트. 겸손. 쉼. 사기. 폴트라이트. 솔직함.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1331원. Because he is senior. 그의 높은 지위가 그러하여금 더 멋진 인플루언셜. 그의 병원에서 영향력 있는 의사가 되게 했고. 했기 때문에 his. 그의 몸으로 인해서 엔타이어 부실리티. 병원 표시되면 병원 전체 시설 전체로 하는 거. 병원 전체가 몸 하게 됐다.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윗사람이 있으면 뭐 조심하게 하겠죠. 열심히 하게 하겠죠. 답은 serious. 에브는 근처라는 뜻이고요. 근처에 항상 앉아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려면 엉덩이를 대고 앉아있어야 돼요. 아더는 아델의 불꽃 같은 열정인 거예요. 그의 열정이 전 병원으로 하여금 몸무게 했다. 더 열심히 하겠다. 엉덩이 탁대고 열심히 하게 했다는 거죠. 서게이셔스. 현명함. 리뉴언스. 자비. 자비심. 난셔론. 관심이 없는 건 무관심. 크리모님. 신라란. 이런 거죠. 스크루플러스. 양심. 인간의 심장에 있는 거친 돌이 있는데 그게 금이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안 가는 거죠. 스크루플러스. 고집스러운 인거죠. 고집스러운. 아까 텐데레에서 온 단어예. 취업을 아실 거고요. 메이크 A는 뭐뭐하게 되었다. A를 뭐뭐로 만들었다는 A로 뭐뭐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쭉 나와있는 문장이죠. 이승데노콘. 비케임 이렇게 봐도. 엔타이어 퍼실리티. 이승데노 퍼실리티. 비케임 모어. 그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죠. 비코우스 오브 뭐뭐 때문에. 시데레가 앉아있는 거예요. 시데레가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드는 원래 불태우는 열정인 거죠. 서게스티. 현명함. 우리가 싸고 그러죠. 싸고. 현명한 자의 말. 일화. 북방 전설 이런 게 싸거지만. 서게스가 현명이라는 뜻이고. 언스크루플러스. 스크루플은 라프 헤블이에요. 거친 돌인데. 양심의 거친 돌인데. 그게 금이 안 가요. 언스크루플러스. 난셔런스. 터네이셔스. 고집스러운 거죠. 터넬을 아까 잡고 있는 거라고 했죠. 테너블 아까 했었죠. 그런데 이게 50, 60대여서 자리를 문어판 빨판으로 잡고 있으면 50노도 직장 안 그만두고 빨판 유지하고 있으면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끔찍합니다. 우리 친구가 50대에서 회사에서 다 물러나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터네이셔스. 테너블. 한통속의 어원. 텐데레에서 온 거죠. 터네이셔스, 텐데레, 터네이셔스, 테너블. 이 두 단어가 다 같이 나왔는데 아무튼 한꺼번에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